형이 형, 전 형의 순수함이 너무 좋아요. 어, 순수함?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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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끝난다고? 빠르게, 빠르게, 빠르게. 아, 빠르게, 오케이. 빠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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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. 전 형의 그런 건강한 치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, 건강한 치아. 어제 스킬 링 받았어, 오케이. 남준아, 난 너의 그 아름답고 눈이 안 보이는 그 미소가 좋다. 할 말은 없구나. 그거랑 전 형의 이 고양이 같음이 너무 좋아요. 난 지민이의 어떤 게 좋은가? 난 지민이의 그 열심이 너무 부럽다. 열심? 아, 열심. 부지런함. 부지런함. 전 형의 모든 게 좋아요, 사실. 어. 아, 진짜 할 말 없었나보다. 자, 왼쪽으로. 나는 너의 목덜미에 난 털이 너무 좋아. 가리잖아요. 전 형의 그 뭔가 왜, 왜? 눈썹이 좋아요. 아, 눈썹? 아, 정말 눈썹이 좋다. 난 남준이의 진중함이 좋다. 진중? 제형, 난 너의 기름기가 좋아. 아니지. 아니지. 아, 기름 좋아할 수도 있지. 세화 나는 너의 그 안경 자국이 너무 좋아 지금 난 너의 입술 밑에 있는 점이 아주 날 자극시키게 만드는 거야 자극까지 해? 뭐야 어떤 자극이야? 아 재미네요 자 그럼 다음 코너서